기강을 제대로 잡는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핫걸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흐트러진 아이리무버에 기강을 잡으러 온 그런 아이리무버예요. 지금 제가 아이라이너 사용한 것도 다 워터프루프였는데 이게 한방에 이렇게 싹 지워진 거예요. 속눈썹 본드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그냥 쓱쓱 한 번만 닦아내주시면 짜잔! 한방에 지워진 거 보이시죠?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7년째 임신했을 때부터 잃지 못하는 이 클렌징 제품의 기획전을 광고를 여러분 덕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5cm 올라가 있어도 자극 없이 쫙 한방에 지워주는 이 클렌징템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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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영 1위 전 세계 1위 먹는 바이오 더마 클렌징 제품인데요. 제가 우리 미우들 덕에 바이오 더마와 함께 기획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미우들을 위한 한정판 기획세트와 저만의 풍성한 추가 혜택! 그리고 우리 소중한 미우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흐트러진 이 여름의 페스티발! 기강을 제대로 잡는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페스티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느라 픽서 빡빡하게 뿌리고 아주 아주 두껍게 그냥 떡칠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보통 생얼에서 메이크업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생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더마 제품들로 그냥 싹 가면을 벗겨낼 건데요. 술 왕창 먹고 페스티벌에서 막 방방 뛰놀아서 그냥 땀에 쩌들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귀차니스트들 다 주목해야 돼. 침대에 누워가지고 화장솜에 묻혀서 쓱쓱 지우고 그냥 바로 뻗고 잠들어버려도 될 만큼 아주 순하고 세정력은 확실한 이 제품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노폐물이며 메이크업이며 한 방에 깨끗하고 자극 없이 지워주는 클렌징템들이라서 여름 필수템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암튼 오늘은 제대로 제가 전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바이오더마 측에서 기획전을 통해 우리 미우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까지 준비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왜 방에서 하냐고요? 그냥 화장실에 갈 필요 없으니까요. 바이오더마에서 새로 출시한 아이리무버인데요. 센시비오 립앤아이 클렌징 워터 리무버입니다. 제가 사실 이 클렌징 워터는 7년 동안 사용을 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한데요. 사실 이 신제품은 최근에 받아서 테스트해보며 제가 사용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제쳐두고 얘를 먼저 소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세정력이랑 사용감이 미쳐버리는 아이리무버예요. 이 제품이 요즘 그렇게 떠오르는 아주 신흥강자 으트러진 아이리무버에 기강을 잡으러 온 그런 아이리무버예요. 이렇게 붙여서 올리고 제가 지금 속눈썹까지 붙이고 막 펄땡이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냥 한방에 지워졌거든요? 나는 이 리무버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진짜. 리얼 한방컷이거든요? 다 묻어나와요. 속눈썹도 다 떨어졌어. 지금 제가 아이라이너 사용한 것도 다 워터프루프였는데 이게 한방에 이렇게 싹 씌워진 거예요. 속눈썹 본드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세정력이 되게 좋아서 아니 이거 눈에 너무 따가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안 그래요. 아이리무버 쓰면 섀도우랑 같이 섞여서 눈에 들어가면 너무 눈이 따갑고 뿔그락뿔그락해졌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멀쩡하고 정말 자극이 없거든요? 제가 사용해봤던 아이리무버들 중에 제일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실 립앤아이리무버 되게 시중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그중에서 제일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클렌징 워터가 신제품 립앤아이리무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이름이 클렌징 워터 리무버거든요? 얘는 클렌징 워터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오일 비율이 더 낮아요. 사용감이 되게 산뜻해요. 물로 샥 지워내는 느낌? 하나도 안 미끌거려요. 보통 립앤아이리무버 거의 끈적하고 미끌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정력만 갖춘 게 아니라 피부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가나 입가 이런 데 되게 예민하잖아요. 좀 제가 민감한 피부지만 자극감도 없고 오히려 보습감이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저 항상 아이메이크업 빡세게 하고 속눈썹 붙여대가지고 진짜 속눈썹 많이 빠지는데 얘가 속눈썹 래쉬 케어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혹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애매하게 화장 지운 상태로 제이미포유 기획전 아이리무버 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 첫 번째 구성이 바로 이 아이리무버였는데요. 얘가 센시비오 아이치토 탄타투 기획 세트예요. 이게 구성이 아이리무버랑 그리고 클렌징 워터 이거까지 줍니다. 이렇게 휴대용으로 100ml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박이에요. 탄타투 타투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타투 아티스트 중에 탄이라는 타투 아티스트 분이랑 바이오더마랑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만든 타투 스티커예요. 이거 타투 스티커 되게 비싼 거 아셨고? 11,000원씩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페스티벌 메이크업 하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몇 개.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획전 세트에다가 플러스로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함께하는 기획전에서는 수분탄탄 4종 샘플 키트가 들어갑니다. 하이드라비로 세럼이 들어가 있고 토닉도 들어가 있고 젤 크림도 들어가 있고 에센스 로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 세트랑 함께 사시면 이번 여행 준비 끝! 그냥 끝! 아무튼 미친 구성이 정상가 17,000원에서 11,900원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바이오더마랑 올리브영 뭐 회전목만 타고 오셨나요? 미우들을 위해서 좀 완전히 돌아버리신 것 같아요, 빈빈. 가격 구성이 너무 미쳤는데요? 그리고 피부화장은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촉촉하게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그냥 쓱쓱 한 번만 닦아내주시면 말끔하게 다 지워집니다. 짜잔! 한방에 지워진 거 보이시죠? 제가 20살 때 임신했을 때 막 호르몬으로 인해서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아이한테 좀 그런 나쁜 것도 갈까봐 순한 제품 찾다가 찾아냈었던 게 바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였거든요? 그 시절은 이게 너무 비싸게 느껴져가지고 친구들 놀러오면 친구들한테 그냥 쪼잔하게 화장솜에 살짝 묻혀서 야, 지워. 제가 진짜 아껴서 쓰고 쓰던 진짜 저한테 소중한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좋았냐면 성분 때문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용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폼 클렌징이 필요 없어요. 이게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클렌징 워터거든요? 이걸로 그냥 쓱 지우고 자고 일어나도 트러블이 안 나요. 이게 전 세계에서 1초에 한 명씩 팔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미우들도 사실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 써본 미우들이나 사용해본 미우들 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번 바이오더마에서 당장 7월 1일부터 아까 보여드린 그 아이리무버랑 함께 얘를 엄청난 특가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에게 드디어 바이오더마가 갓성비 타임을 준다고요. 여름철에요 여러분. 수영장 화학 성분이랑 염분 있는 바닷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햇빛으로 막 얼굴 쐬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피부가 되게 자극받고 민감해져 있는데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피부 진정하게 해주고 그냥 순하게 클렌징을 자극 없이 싹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얘만한 클렌징 워터를 지금까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해요. 이번 클렌징 워터 기획전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시뷰 H2O 클렌징 워터 탄타투 기획 세트인데요. 얘는 클렌징 워터 듀오 세트예요. 클렌징 워터 본품 요만 큰 애들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시기마다 찾게 되는 제 8년 애정템이 이렇게 두 개나 그냥 본품이 딱 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아까 아이리무버와 마찬가지로 이 귀여운 깜찍 뽀짝한 이 타투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리무버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랑 클렌징 워터 듀오 세트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 디자인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참고해주셔야 돼요. 둘 다 너무 귀엽지만 디자인이 아무튼 다릅니다. 타투 스티커가 탐나시는 분들은 두 개 사시면 됩니다. 이번 제이미4U 기백전 안에서 이 기획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 한에 아까 보여드린 이 수분탄탄 4종 샘플 키트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플러스 짜잔! 화장솜 코튼 파우치예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게 진짜 꿀템이에요. 여기다 화장솜이나 패드 같은 걸 넣고 다녀가지고 수정 화장용으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코튼 파우치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구성을 아주 짠짠하게 잘 짰어요 이번에. 이번 기획전에서도요. 정상깔에 딱 깎아가지고 29%를 할인해요. 27,900원에 이 두 개와 타투 스티커와 수분탄탄 4종 샘플 키트와 화장솜 코튼 파우치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 마저 클렌징 좀 할게요. 이거 너무 흥분해서 반쪽을 남겨두고 설명하도록 자 여러분 제가 클렌징을 이렇게 똑딱 다 했는데요. 정말 클렌징품 필요 없거든요. 잔여물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코너 사용해가지고 잔여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하나도 지금 잔여물이 안 남았거든요. 진짜 잘 닦여요 클렌징워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토너도요. 이번 기획전에 단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성인 토너예요. 근데 얘도 건성 수부지 지성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토너거든요. 이 여름에 끈적한 거 진짜 싫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딱 시원하게 아주 피부 진정 효과까지 주는 간편하고 산뜻하게 줄 수 있는 토너예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얼굴에 살짝 열받았을 때 이렇게 토너 팩 해주면 피부 쿨링 해주듯이 열감이 싹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하기 좋은 토너예요. 이 하이드라비오 토너는 단품 구성이에요 여러분. 대신 할인율이 거의 반값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28,000원인데 이번에 14,500원인가? 완전 반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절반 가격에 이 토너를 부담없이 여러분 구매를 해보고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쉽지 않게요. 이 절반 가격에 이 단품 구성에도 이 수분탄탄 4종 샘플 키트 함께 차별하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바이오더마 기획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수분탄탄 4종 샘플 키트나 이 코튼 파우치 키트 이런 거는 오직 제 기획전 1일부터 3일 기획전 안에서만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꼭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같은 가격이면 이왕 더 하나라도 챙겨야죠. 바이오더마의 등골을 뽑아먹읍시다. 아니 근데 이 바이오더마가 가격이며 구성이며 너무 신경 쓰신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획전을 소개해드린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미우들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기획 세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토너 단품으로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도 너무 할인가 잘 들어갔죠? 이 중에 고르셔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기획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들어가고요. 이 특가는 사실 7일 동안 지속이 될 거지만 이 혜택 보는 건 3일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는 오직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 설명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이벤트 우리 바이오 더마 측에서 저와 미우들을 위해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신제품 아이 리무버 기획 세트 3분 그리고 이 클렌징 워터 괴물 용량 기획 세트 2분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미우를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별거 없고요. 이번 영상 속 이 바이오 더마 제품들에 대한 기대평 혹은 써보셨던 미우들은 후기를 작성해주셔도 좋습니다. 완전 찐찐 리뷰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을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 속 설문지까지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 참여 완료되는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영상 모두 끝내고 더보기란 당장 달려갑시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우들 이번 바이오 더마 기획전 꼭 놓치지 말자 약속!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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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